한국국토정보공사 8 아덜스토키드 죄송합니다 괜찮네 멋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워 아까워 아니 우리도 한장씩 찍자고 원래 저 뒤에가 찍는거 아니야? 네 김치 원장님 으르릉 해줘야지 으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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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으르릉 뒤로 올라가세요 뒤로 올라가 뒤로 올라가야 잘나와요 뒤로 올라가야 잘나? 네 으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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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만 안추우면 좋겠네 우리도 오늘이 괜찮하다네 오늘이 좋아 네 안팔쳐지네 뭐 따르려 한다니까 구석구석 처음엔 안 한다 그러다가 뭐 탈 따르러 막 얼굴 웃기는데 아 갈치 아프잖아 아 이거 갈치 아프잖아 어이 이거 뭐야 여자들이 마음이 열리잖아 그쵸? 사진찍기나 바쁘네 우리 정남이는 사진찍기나 바쁘네 낮에 오니깐 볼펌 붙더라고 멋지다 야 쏙 다 보이네 저기 멋있다 야 저희도 사진찍기 뭐 나오는데요? 유튜브 가면 나오는데 저희도 많이 나오는데 화려하다 화려해 나오기 진짜 잘했네 와 진짜 화려하다 뭐에요 종이요 종이 같은데 LED를 딱 했는데 이거 봐 꿈속에 이래 나오겠다 그쵸? 이걸로 찍으니까 멋있네 색깔이 다르니? 색깔이 다르니? 색깔이 다르니? 색깔이 다르죠? 아니면 색깔이 다르죠? 어디? 카메라가 못쓰는거잖아 좋은거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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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어디 뭐 들어가는거 같잖아 그쵸? 꿈속으로 하하하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사진을 보세요 라고 찍은거 같아요 요구 ㅔㅓ 청포 energized 백설공주의 백설공주 백설공주 원하수같다 아바타의 생명나무 아바타의 생명나무 아바타의 생명나무 아바타의 생명나무 아바타 아바타 눈 돌린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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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가 쳐들어오는거 아니야 그 나비 나비로 생성한거에요? 아니 거기 아바타에 나오면 나비 뭐 그거 모양되나? 그런거 비슷한거지 여기야 생명나무라고 큰 나무에서 이렇게 하긴 정령들이 막 다니는거 있잖아요 정령 저거를 아 버섯 이거 신기하네 어 오 후 perspective 그렇지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렇지 그렇게 했으니 1.5 둘이 있지만 1.5 그냥 거기다 거기 있어요? 어 이쪽으로 넣어줬으니까 내일 나오면 안 넣어주면 되니까 형님 정정 넣어줘 그럼 내가 넣어줄게 개인 애들아 내일이 아쉽게 와 이 꽃바다 이거 자 돛단배를 타고 가요 와 이게 낮에 올때는 볼 거 하나도 없던데 이래 놓으니까 진짜 멋있네 제가 보기엔 저 3개가 비는 별이 오면 왜냐면 저렇게 뽀록색이 있고 그리고 옆에 여기가 더 멋있네 이야 천국이다 천국 천국이 있다 그러면 이런데가 천국인가요? 우리 이쪽에서 이렇게 옆모습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안 돼요? 아 그래? 저쪽? 저쪽이 막 여기 이제 삼아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실 거야? 아 그리워 가야경실이야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만 참 가짠탕을 했다 애들이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 어 여기 회사 줘야지 회원 못 하다가 딱 저거 되면 이제 근데 약비가 쪄서 랜다 광기를 한 번 팔다가 이쁘긴 이쁘다 아 이쁘 오길 잘했네 아 그러니까 이거 언제 봐요 이거 3월 9일 3월 9일에 끝났나 봐요 신발 나지는 웃은 것 같고 멋있네 멋있게 해 놨고 젊은 애가 오길 해놨네 이게 밤에 하니까 겨울에 오고 이러니까 젊은 애들이 오길 잘했네 여기가 좀 그래 이거 옛날에도 했거든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한 번도 안 와봤거든 우리가 입구까지만 한 번 오고 말했지 줄 또는 다 줄 또 들어가서 뭘 줄 아냐 말이야 밖에서 별로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입구만 가다가 막 그랬지 이 벽이 막 가주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네요 아 원장님 아까 바람이 막 들어오네 바람이 아니 진짜로 바람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막아주고 있어 길게 해 놀 것 같지 여기 안에 괜찮네 여기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갑시다 어 여기 안에 괜찮네 여기가 꽃들의 정원이다 응 이거 괜찮네 꽃들의 정원이다 진짜 좋다 응 이야 제일 화려하네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천국을 맛보세요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네 해본 갑자기 어디 종교단체에서 왔어 천국으로 가세요 천국으로 난리 났습니다 우와 우와 이것은 멋있네 이러보니까 찍겠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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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빠름 카카오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